이번 여행은 경남 통영시에 있는 사량도라는 섬인데요. 상도와 하도로 있는데 이번에는 상도로 가보려고 합니다. 출발은 통영미수항에서 이렇게 오면 5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이렇게 사량터미널로 내려서 진촌을 출발해서 옥요봉을 거쳐 가마봉, 불모산의 달바위,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 지리산까지 보이는 지리망산을 거쳐 이렇게 건북계로 내려와서 내지, 여기가 종착역입니다. 여기는 내지항입니다. 내지항. 고성에서 출발하면 30분 걸리면 옆에를 타고 내지항으로 내려서 이렇게 반대로 타는 길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출렁다리가 있는데 엄청 멋있다고 합니다. 거리는 8km, 시간은 4시간 30분 여기가 개인적으로는 성산일출봉보다 더 좋은 풍경을 가졌다고 해요. 너무 좋더라구요. 갔다오니까. 진짜 별 5개 주고 싶습니다. 별. 그럼 한번 떠나 보겠습니다. 자, 지리산입니다. 여기가. 천왕공이 보일까요? 프레스 지리산인가. 광명 아닙니다. 여기. 으이씨! 이야, 여기도 계단이 환상입니다. 감탄만 나옵니다. 경사도로 한번 보십쇼. 경사도로 한번 보십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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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출렁다리에 뛰고 난리 났습니다 돈이 안 아깝습니다 여기 자 전부 애들처럼 자 한번 뛰어갔다 와 차가 굉장히 큽니다 양신강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정말 아빠가 즐거웠습니다 날씨가 맑으면 지리산도 보인다 천안공이 보인다 천안공이 보인다 천안공이 보인다 천안공이 보인다 천안공이 보인다 첫 영상은 요즘에는 유튜브가 다 돼서 다 나옵니다. 길이 어딘지 다 나옵니다. 사이드나면 싹 올라가는 길이. 철감도 있고 이장식당 몇 킬로? 옥여봉입니다. 1킬로밖에 안됩니다. 일로 가야지 어디가나? 아 구비구비 올라가는데 약간 가파릅니다. 대한고개라고 300미터 옥여봉 600미터 남았습니다. 야 곱하고 엄청납니다. 경사도가 모든 산이 만만하게 볼게 아닙니다. 저기 우리가 탔던 배가 출발했습니다. 미수왕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1시간동안 멋집니다. 저기가 옥여봉인가 봅니다. 속지 마세요. 멋집니다. 맞자. 옥여봉 300미터 계단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90도입니다. 거의 경사도 바위를 들고 있는 송대경군 엄청납니다. 바위가 또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잡고 올라가는 줄을 만들어 놨습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날씨가 옥여봉입니다. 옥여봉입니다. 후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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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주기까지 올라가 및 지고 와야지 그래 으 준비해야 되겠다 라 5 아 그래 뭘 그래 올라가는 그 그래이 할아버지 다 이거 10 me 20개단이 나옵니다 한 폭의 그림입니다 그림 여기는 가마봉 지리산 엄청납니다 여기 우외롭길이 있습니다 빨리 가시려면 위험을 감수하고 이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가 가마봉 가마솥처럼 둥그러다고 해서 가마봉입니다 마지막 지점인 지리산이 보입니다 올라오니까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11시 30분 정도 됐을건데 오늘 점심을 집에서 사온 밥과 족발은 국버시장에 샀습니다 김가네 족발 이제 식사를 한번 저 멋진 바닷가와 산을 병뿐삼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멋집니다 경사도 장난 아닙니다 여기서 이게 왜 미끄럽지? 아빠 이거는 미끄러운게 아니라 위험한거 아니야? 대견만 호주머니 넣고 와 그거 미끄러워 여기 이거는 미끄러운게 아니고 위험한거 같아 그걸 먹어가면서 여기는 벌써 진달래가 폈습니다 진달래가 폈습니다 왜? 진달래 아빠는 이상한 지름길로 와서 2분 당첨시켰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옛날에 서울 살았는데 갑자기 북한산 입에서 났어요. 지리망산입니다. 다 왔습니다. 돈지도 잊고 돈지 가는 길. 까마귀가 유나히 많네요. 지리산입니다. 천안공이 보일까요? 그래서 지리산인가? 천안공이 보일까요? 맞습니다. 내려가는 길만 남았어요. 천안공이 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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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서 산을 넘어왔던 산재리입니다. 이 차 이거? 아 맞다 맞다 아 여기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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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가면 돼요 ice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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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